어? 네, 네. 저 그.. 점심부터 손 안 씻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형 근데 진심으로? 이 형 괜찮아요. 한이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마무리해야죠. 아 나 너무 좋아해 이 형. 이 형 나 너무 좋아해. 그만 좀 좋아해요 나 좀. 아무튼 저희 3학자도 계속 사실. 그만 좀 좋아해요. 음악을. 그만 좀 좋아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어서. 그만 좀 좋아해요. 그래서 석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 들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으. 아 으. 하면서 땡기는 느낌이 나면. 이상해. 여기에 살이 태워서 날렵해진다고 들었어요. 아기새가. 살을 태우려면 역시 햇빛이죠. 햇빛이 짧은데. 하하하하. 아, 부끄러워요. 아, 미안해. 도만 할게요. 버 memoir. 헤헤. 헤헥. 이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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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있어 또 형이 잡아줄게 hehehehehe 자 you guys ready? Yeah 메리 크리스마스 2, 3 오늘 뭔가 되게 선명하게 보인다 핀터를 바꿔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six, seven, eight, nine 내가 핀터 뭔지 하나다 놓을게 네 해미 하니스 웅예 맥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 우와 정답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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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의 시도는? 콜롬비아 시티? 이탈리아의 시도는? 삼탈리아? 아니지 진짜로 몬스터X 셜루 선배님이 나에게 엄청난 요리 비법을 전수해준 적이 있는데 그 비법이 뭘까? 라면 수프부터 넣기 너 내 옆살이다 이게 귀여워 나랑 같이 하고 싶구나 워컴 자 온다에나올라 자 ON YOUR NEED 어 우리가 에데더가 어디갔지? 너 어디갔지? 방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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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아니지 아니지!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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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지? 그래야, 35, 32, 32! 아, 몰래카메라야, 몰래카메라야! 몰래카메라야, 몰래카메라야, 몰래카메라야! It's okay, you eat, you eat! 형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먹는 거? 차비! 네, 손님! 쓰리야차가 쓴 가사 중 이건 정말 잘 썼다는 가사는? 와우! 이거를! 쓰리가 나에게! 저희도 생각해봅시다. 저는 이미 한 명은 생각해봅시다. 버릇숨말라! 어두수만 나와, 들어주자니 잠만 밀려와 아, 나 그거... 아, 지금... 하나, 둘, 셋! 딸! 고기! 스트로베리! 한국 땅이 이게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거는... 와우! 칭찬을 해야 할... 에이! 캥거루, 육식 캥거루다. 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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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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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어떡해? 4년 정도 됐는데 오, 진짜 4년이네. 형이 열악을 때 만났으니까요. 나 23살이야? 어. 나 23살이야? 아, 늙었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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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로 막말하는 거고. 찬이 어디갔냐? 찬이 귀요미 어디갔어? 우리 방찬이 어디갔어? 찬이 형, 오늘만... 어, 형 안녕하세요. 찬이 형이 왔습니다. 찬이 형이 왔을때... 우리 방찬 귀요미 어디갔어? ờ... purchased 차나 어디서 가방했어 그내에 웃긴게... 밖에서 다 들렀어 짐 그리고 여기 1 플러스 1으로 나오는 호주 캥거루도 있습니다 캥거루 점프할까? 캥거루? 저와 아주 깊은 칠민도가 있기 때문에 다람쥐이 솔직히 너무 약했잖아 이 정도면 힘이 있는 줄 딸을 왜 해? 나 너무 약하잖아. 야! 야! 절대 사람을 위협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갱거루 손! 갱거루 손! 갱거루는 힘이 좋기 때문에 손을 주는 것도 이렇게 과벽하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건 친밀도 일종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은데요. 갱거루 말! 갱거루 말! 어렸을 때부터 말들과 같이 있더니 아니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인이고 이야기는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손! 이렇게 법정관계는 형성됩니다. 아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한 일 한 일 아 네 하나 아 네 아 네 아 네 스테이지만 하하하하